안녕하세요. 시사탑화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우리 정치권과 광장은 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정치권과 광장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 때까지만 해도 어떤 집회를 할 때 정치인들이 못 올라갔어요. 기억나세요? 박근혜 탄핵 집회 때까지만 해도 정치인들이 촛불 집회의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거나 그런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우리 마치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구분을 짓는 보이지 않는 관례같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게 모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녹색당이라든지 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노동계, 시민사회계 그러면서 끊임없는 노선 투쟁을 했어요. 여러분들 노선 투쟁. 노선 투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 선. 그 선이 뭐냐면 우리가 노선은 다르지만 반민주 세력인 국민의힘은 공공의 적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공공의 적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민주시민사회를 갈라치게 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늘. 제가 현장에서 카메라 들고 있을 때 특히 광우병 파동 때 여러분들 무슨 20일이었죠? 오래되신 분들 알죠? 무슨 20일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진보 진영에 파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막 돈 사고를 내고 그러면서 한 명은 경찰에 끌려가고 하여튼 그때부터 우리 민주시민사회가 광장의 힘들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같은 동지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쟤네들이 저희 계곡보험과 저에게 통장을 까라고 합니다. 그렇죠? 웃기죠? 뜬금없는 일이에요. 2년 전에 사준머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이게 제가 잘 봐요. 여러분들 본질은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이 정천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새벽에 방송을 해서 자기네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네들 내부의 문제를 새벽에서 방송을 하면서 폭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경영권 싸움을 해요. 경영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갑자기 경영권 싸움이면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천수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좀 아니잖아. 니네끼리 해결을 할 수 있고 2년 이상 같이 대표와 어떤 협력관계로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아 좀 그러면서 제가 나섰더니 갑자기 개국본을 공격을 해요. 갑자기 촛불집회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이미 논점이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뭔가 크게 빗나가 있어요. 결국은 지네끼리 경영권 싸움에서 시작된 도내 전쟁인데 갑자기 시민사회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헛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옛날에는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들이 같은 민주 진영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저도 시공이나 이쪽 애들이 같은 민주 진영이라고 나름 믿었어요. 좀 생각과 방향이 다르지만 그리고 하청업자들도 나름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천수의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6시간 탐사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을 넘은 거죠. 선은 언제 넘냐 동지가 아닐 때 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백은종 선생님이랑 서운한 게 있고 김태현 단장이랑 서운한 게 있다고 해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어느 순간 저를 공격을 해요. 저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촛불 집회를 공격해요. 갑자기 촛불 집회 후원금을 까래요. 선이 없는 거죠. 왜? 걔네들은 나를 죽여야만 되니까. 같은 진영이 아니니까. 논점에서 확 벗어났죠.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아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얘네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개국분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 배후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민주 시민사회 촛불 이쪽에서는 제거하고 싶은 대성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2016년 촛불을 얘기했죠. 2016년 촛불은 민주당과 전혀 관계없는 2016년 촛불이나 광화문 집회의 각종 촛불 집회는 민주당과 전혀 관계없는 노동계 시민사회 애들이 이끌어가면서 민주당 응원들을 마이크조차 못 잡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을 독점했던 세력들이에요. 촛불을 독점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촛불 이후에 이 시민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민사회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시민단체인 다음 시민단체도 아닌 그냥 인터넷 온라인으로 으쌰으쌰하다가 갑자기 서촛불에서 서울의 소리 조선의 열단 딴지 시사타파가 모여서 200명으로 시작했던 촛불이 100만 이상이 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집회에는 철저히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제가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은 적폐로 취급을 하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강경좌파들이 왼쪽에 기울어져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동일시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동일시 하면서 자기네들만이 어떤 촛불 시민사회에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지켜보고 그런데 제가 개총수라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주당 집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봤을 땐 이해하세요? 철저한 민주당만을 생각하는 이종원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제가 공격받는 이유예요. 저는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나타나니까 촛불의 주도권을 뺏기고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개국본이 나서지 않으면 집회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제거하고 싶죠.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가 어떤 일을 했냐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정치권에 진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권에 진출을 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20년 총선인 거예요. 2020년 총선에 늘 이번에 비례정당이 나타났을 때는 시민사회의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정치권에 진출하는 정치권에 진출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을 제가 나서서 우리 시민들과 으쌰으쌰해서 만들고 그 어떤 요구도 없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요구사항이 무슨 당은 세석을 달라 무슨 당은 우리에게 모든 플랫폼을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비례를 정의당에서 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모 정당은 세석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익집단들과 시민사회와 이익집단이 섞여갖고 민주당을 여태까지 사실상 공격을 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 어떤 바람도 없고 요구도 없고 순수하게 시민들과 으쌰으쌰해서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이 17석이라는 비례의 의석을 얻고 그 이후에 그 어떤 요구도 없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데 찬성을 해버리는 거죠. 분통이 터지겠죠. 자기네들은. 이번 기회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땐 합당을 시켜버린 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그 당시에 각 지역의 대표가 계곡본 출신들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민주 진영에 민주당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의힘의 비례 의석을 저지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섰고 당연히 선거가 끝나고 시민들은 다시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민주당과 합당하는 절차에 찬성을 해준 거예요. 그때 서울 대표였던 자들과 유기농이라는 자들 그 자들이 민주당과 합당을 반대했던 자들 제가 제가 왜 본인들이 완장을 찾더니 욕심을 부리냐 우리는 어차피 빈그릇 아니냐 국민의힘에게 단 한석도 주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합당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시민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냥 시민 사회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정치적 이익을 노렸던 자들이 저와 대립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2020년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탄생을 하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최강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정당을 만들어 보니까 굉장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러니까 손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후원 회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옆에서 그 당시에 다 봤잖아요. 더불어 시민당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순수한 시민들이 왔고. 그들이 볼 때 저는 시민사회의 이득을 중요시하고 민주진영이라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배제를 시켜요.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민주당밖에 몰라요. 왜? 늘 말씀드리는 거. 국민의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진영이 또 다른 정당 또 다른 분당이 되거나 분열이 되면요. 가장 이득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민주당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광우병 박근혜 탄핵 그 촛불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가 눈에 가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종원이라는 개청소가 나타나면 친민주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은 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기득권 양당 체제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종원이 나서면 친민주당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쟤는 희한하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냥 민주당의 승리만 그래서 2020년 총선도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시민들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국본이 나서서 앞에도 몸빵을 하고 제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민주세력은 맞지만 민주당도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민주당이 여러에서 백까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지금은 저도 민주당에게 50점밖에 주지 않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세력화시키고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정당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다당제 구조로는 절대 국민의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 민주진영은 단일 대호 체제로 갔을 때 국민의힘과 1대1로 붙었을 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민주당 이외의 또 다른 민주세력의 정당이 생기고 분열되고 표가 갈림은요. 그 꼴은 국민의힘 모든 수혜를 입는 거예요. 아 저들은 내가 눈에 가시구나. 제가 느꼈죠. 그래서 그들은 제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곡본을 치는 것이고 뜬금없이 시열공 싸움에 촛불집회 얼마가 던져냐가 되는 거죠. 이 일은 제가 통장을 이제 와서 까라 뭐 이런 얘기는 이미 2년 전에 한 번 겪었던 일인데 또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의열단장님 말씀대로 이 촛불을 이용한 시민사회에서 창당 움직임이 있어요. 진짜로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촛불을 이용한 시민사회에서 벌써 창당 움직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의 민주당 2024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이재명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민주주의 또 다른 정당이 창당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휘하는 총선에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열린민주당 말고도 촛불 시민사회에서 창당 움직임이 있어요. 나만 꺾으면 개총수 개국분만 죽이면 촛불 집회의 기득권을 뺏어올 수 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시민사회를 조정할 수 있고 민주당을 겁박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거죠. 제가 어디선가 나타나면서 친민주당 성향의 개국본과 개총수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공격받는 거고 김태현 단장이 공격받는 거고 심지어 서울의 소리까지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사회의 정치 세력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고 결국은 국민의 힘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라져야 될 적폐들이 없어진 다음에는 얼마든지 노선 경쟁 어떤 투명성 개혁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태현 단장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저를 공격 하시는 시민사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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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어떤 집회도 기획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힘도 없고 이제는 나설 마음도 없어요. 저를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제가 한평생 살면서 제가 촛불 집회를 기득권을 제가 잡고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게 너무나 안쓰럽고 그래서 누구라도 나서자는 마음에 시작했던 집회이고 저는 촛불이 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경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 시민사회에서 투명하고 욕심 없이 정말 바른 계곡뿐이라는 시민들이 늘 빈그릇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시민단체를 만들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당신들 같이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 하고 싶어 하고 처음에 자기네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저를 바라봤어요. 2019년 촛불집회가 딱 끝나자마자 제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촛불집회가 끝났는데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정치할 줄 알았대요. 제가 정치를 할 줄 알았대요. 그럼 제가 나쁜 놈이죠. 촛불집회에서 인지도를 이용해서 제가 2020년에 총선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죠. 오히려 저는 시민당이라는 정당을 우리 계급본이 만든 이유에 오히려 더 멀리했어요. 오히려 더 멀리했죠. 그렇게 하면서 시민사회가 우리는 시민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정치세력화돼서 민주당을 흔드는 세력이 되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서초동 촛불집회 때 나타난 유튜버들 되게 많죠. 그들이 지금 어디 자리에 가있나 보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고소고발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조국을 위한다고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탐사 취재한다고 얘기하고 선 넘는 자들이에요. 선 넘는 자들. 얘네들은 민주진영이 아니에요. 얘네는 정말 민주진영이 아닙니다. 민주진영이라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서초동 촛불집회를 이끌고 시민당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정의 그리고 민주당이 미워도 그리고 수박이 있더라도 우리 민주정의 승리를 안겨주는데 우리 시민사회가 특히 개국본 여러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개국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시공 내부의 돈 싸움에 20억 어떤 새끼가 가져갈 거냐 그 싸움에 갑자기 촛불을 공격하고 개국본을 공격해요. 더욱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런 시민단체가 공격받는데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같이 광장에서 투쟁했던 자들이 입을 다물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개국본은 눈에 가시니까. 개국본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이 촛불 지폐나 많은 것들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웃기죠? 여러분들 이 개국본이라는 단체는요. 제가 꿈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고 2020년 1월 29일날 탄생한 정말 개혁적인 시민들의 운동본부지만 이 단체는 친민주당 단체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지켜야 되는 시민단체예요.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친민주당 단체를 만들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 내부에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때 민주당을 지켜야 되는 시민단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초동 촛불집회를 만약에 다른 단체가 했다 그러면 조국 소호를 외치지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순수한 시민들이 그 촛불집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조국 소호를 외친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시민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면 조국 소호를 외치지 못합니다. 그냥 검찰개혁을 외쳤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조국이 당하는 그 아픔에 집에서 안절부절할 때 이건 좀 아니잖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조국 소호 정경심을 석방하라를 외친 거예요. 그 집회가 그 집회가 시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었고 정청대 의원이 거기서 연설을 할 수 있었고 최민희 의원님이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조국을 아끼고 조국이 당하는 게 아파했던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 소호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나마 시민사회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 집회를 지도했다 그러면 조국 소호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조국 소호를 외쳤기 때문에 그 집회는 커진 거예요. 그런 순수했던 집회를 뜬금없이 시공 응원한다고 하면서 손혜원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개국분 통장가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든 2년 전에 데자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은 개국분의 시민사회 촛불 기득권 세력들은 개국분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개국분이 없어지고 개총수가 없어져야지 친민주당 집회가 아닌 기득권 타파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만 비판을 하고 민주당도 똑같이 싸잡아서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통장 까면 되지 뭔 말이 이런 애들은 민주진영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촛불 집회가 3년이 지났는데 통장을 까래요. 이런 애들은 민주진영이 아니죠. 정신이 있다 그러면 개국분을 갑자기 공격해서 2년 전에 일을 사준모가 했던 짓을 민주 시민 이라는 세력들이 공격을 할 수는 없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이나 내년 상반기를 좀 지나면요. 촛불 시민 세력 이라고 하면서 정당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는 기존에 2020년 시민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정당이 나올 겁니다. 또 다른 민주당 진보라고 하면서 정당이 두세 개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을 지키자고 하는 작자들이 이재명이 당대표되니까 2024년 총선을 지휘할 이재명인데 갑자기 정당들을 만들어 갖고 갑자기 새로운 민주 시민 사회의 정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많지 않잖아요. 얘네들은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예고를 하나 해드렸잖아요. 이재일 변호사가 좀 있으면 공격당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일 변호사를 공격을 합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재일 변호사 공격당할 거다.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혜원씨가 민주당을 응원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선혜원씨가 민주당을 응원한다? 말도 안 되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을 반대했던 자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나가서 다른 정당을 만든 자들 민주당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 밖에서 그들의 눈에는 제가 눈에 가신 거죠. 개국본이 존재하고 시사타파가 건재한 이상 그 어떤 시민사회에서 꼼수를 부려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왜? 시사타파는 그리고 개국본은 민주당밖에 모르지만 모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 개국본안만 없으면 촛불집회의 주도권을 잡고 시민사회에서 이끌어서 뭔가를 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기득권을 타파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데 친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마지막 남은 개국본이 존재하고 이종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친민주당 성향이니까 제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누군가에게는 제가 눈에 가시고 누군가에게는 제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20억을 뺏어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언제든지 날려버리고 정치인들도 지인의 손에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회사도 꿀꺽하고 갑자기 나타난 기레기 새끼들이 개국본을 공격하고 조심해야 되죠. 걔네들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시범이었죠.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봐라 이종헌이도 쓰러진다 그 다음 누구야 우리한테 딴지 걸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김어준이 되는 것이고 제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청내가 되는 것이고 정청내가 또 쓰러지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퇴출된 인간들 성폭행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검찰한테 2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놈들 2차 가해를 했던 놈들 수많은 추잡한 짓을 하면서 이 바닥에서 퇴출된 새끼들이 시공과 손을 잡고 개국본을 공격하고 그들이 민주 세력인가요? 그들이 민주 세력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울부짖고 절규로 하는데 나를 없애고 나를 내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폭행을 그 성폭행을 응원을 하고 있어요. 2차 가해를 한 놈을 돈받기 돈돈돈돈돈 돈받기 모르는 놈을 응원을 해요. 제가 어떻게 싸워서 그 새끼들을 이 바닥에서 정말 아니다 생각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포기하게끔 만들었는데 제 꿈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저는 올해까지 제가 개국본 대표입니다. 내년에는 개국본에 새로운 대표가 오겠죠.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대한민국의 윤석열과의 결전이 있을 때 제가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 바닥에 민주진보라고 하는 새끼들한테 신물을 느꼈어요. 신물 아주 신물나게 그들에게 환멸을 느껴요. 저들이 인간인가 환멸합니다. 진짜 윤석열이 욕하고 김건희 욕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후원 쳐받고 근데 뒤에서는 딴짓거리하고 저만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도 순수하게 다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바닥에 다 하도 더러운 꼴을 보니까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날 70일까지 보면 20년을 살아도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정말 징글징글 맞고 지긋지긋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 더 진흙탕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서글퍼졌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 계곡본을 정말 애정을 쏟으면서 법인카드 한 번 안쓰면서 제가 아끼고 했던 게 나는 대표에서 물론하고 먼 발치에서 계곡본을 응원하겠지만 10년 뒤 20년 뒤 내가 그 계곡본 앞을 상암동을 지나갈 때 지금의 2030의 지지자들이 그 계곡본 대표가 돼서 시민단체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많은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뿌듯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나중에 60살 70살 먹었을 때 20년 후에 지나가다가 개혁 국민운동 본부라는 그 간판을 보면서 참 아직도 누군가가 잘 시민사회에 이끌어가고 내가 처음 만들었던 억강부약 강자를 억누를 줄 알고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그게 계곡본의 정신이거든요 강하다고 무릎 꿇고 뒷걸음치거나 강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그들과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자들과 강하게 싸워주고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라도 나서서 싸워주는 시민단체 하나는 있어야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살만한 세상에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시민단체를 조직화하고 세력화시켜 그런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화해 결국은 정치적 의권과 손을 잡고 이득을 보려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건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정말 우리 시민 사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돈 써가면서라도 시민운동 해갖고 정말 국민의힘을 단 한석이라도 뺏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순수한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저의 계급본을 만들었던 시작이에요 진짜로요 응?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까지 저 쓰레기를 정리할 거예요 구독자가 빠지고 저에 대한 계급본의 공격과 촛불시민에 대한 공격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저 새끼들을 끝까지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윤석열을 욕하고 김건휘을 욕한다고 그래서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서 그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성폭행범도 응원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이 정말 이 쓰레기들 정리 안 하면 언제 민주진영이 갈라치기 당하고 언제 민주주행이 아수라판이 될지 모릅니다 무슨 운명이기에 어쩌다가 카메라나 들고 밤에 정치분석 하던 제가 이 시대적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앞장서 가지고 지금 총알을 맞고 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왜 아프지 왔냐 아직까지는 제가 싸울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겼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윤석열과 언젠가 제가 한판 붙을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윤석열과 제가 한판 붙는 일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민주 시민 세력 시민 사회 세력 시민 갈라치기 하는 이 새끼들이야말로 내가 정리해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이 구나 이놈들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다시는 저렇게 오만방지하게 민주시민 사회에 침투해갖고 돈돈돈 거리면서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새끼들은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분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정리하지 않았으면 지금 싸우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구나 탐사보도라고 흥신소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시민사회를 속이고 40억을 모금하고 연말이면 100억을 모을 수 있다는 일이 돈에 미친 이 기레기들 새끼들한테 우리 시민사회가 여태까지 순수한 마음들을 짓밟힐 때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자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돈을 탐하는 새끼들 연말이면 10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작자들이 순수하지 못한 지금이라도 이거를 까발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우리 민주 진영이 아니라고 일깨워주는 자체만으로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정말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이놈들 다 사법 처리하고 법적 조치에서 끝까지 이놈들이 얼마나 민주 진영 속에 파고들었던 쓰레기 새끼들 였는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그래야만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만 했으면 좋겠다 같은 진영 길이 왜 그러냐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이 바닥에서는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 보세요 제가 선을 넘었습니까 이 바닥에서 어떤 새끼들이 민주 진영 인척 하면서 자기 같은 진영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6시간을 인격 살인을 하고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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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단 한번도 이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쓰러져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작자들이에요 우리는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민주당을 응원하고자 비판하는 거랑 민주당을 망하라고 하면서 갈라치기하는 새끼들과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 됐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비판하는 거랑 민주당은 망해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새끼들과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랄까요 국힘당한테 정권을 뺏기더라도 자기네들이 기득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권력들을 나눠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 민주당 망하라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더 이상의 민주 진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있고 멋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내성적이고 늘 시민들을 경계할까요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 진짜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본 그 어떤 시민단체보다 순수하고 가장 열의가 있는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총 맞을 때 여러분들 같이 맞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가짜들은 선동을 잘하죠 그렇죠 가짜들은 선동을 잘합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척 그러나 그들은 보여준 게 없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돈돈돈돈 거리는 새끼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시민사회에서 진절머리 나고 신문을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수하지 못한 인간들을 보면서 결국은 나중에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다 진짜로 우리 단장님이나 저는 늘 우리 시민사회에서 속상하고 그랬던 게 뭐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새끼들은 다른 목적이 있던 새끼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집회에 사람들 많이 나오고 오늘 기분 좋은 집회가 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놈들은 그 시민들을 이용해서 딴짓거리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속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선을 넘은 자들이 왜 선을 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네들은 돈을 지켜야 되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바보죠 여태까지 이런 시민단체 대표가 없었거든요 개국본을 이용해서 정치권에 얼씽거리면서 한자리 해먹으려는 새끼들만 늘 그리고 자기 시민단체에서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 그런 거와 멀리하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싫다는 시민들 모아갖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라고 으쌰으쌰하고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되라고 으쌰으쌰하고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모든 걸 해체하고 시민사회로 다시 복귀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완장 차고 싶어했던 새끼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보여요 눈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당하지 맙시다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 전주주정에 늘 갈라치기는 늘 존재해 왔고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제가 보면 속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 오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이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제가 법적 조치 다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청망송이 올린 글이에요 이재일 변호사를 공격하죠 제가 어제 예상했죠 오늘 김한매도 이재일 변호사를 공격하죠 그러면서 촛불집회를 공격하죠 얘네들 여러분들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아요 기사만 내도 촛불집회가 얼마가 날아왔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예상했잖아요 이재일 변호사를 공격하고 갑자기 촛불집회를 공격해요 그렇죠 얘네가 실체가 드러나죠 시열공의 경영권 싸움에 갑자기 촛불집회를 공격을 해요 웃기죠 촛불집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새끼들이 촛불집회를 공격을 해요 철저한 전애들은 민주주의형이 아닌 거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인간들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저런 잡류들은 그냥 다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런 게 예상되는 거예요 저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촛불시민들은 아니죠 인간 말종들이죠 보면 제가 어제 이재일 변호사 공격할 거라고 하니까 오늘 일제히 이재일 변호사를 깝니다 약속이나 했듯이 그리고 촛불집회에 2년 전 똑같은 사준모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시열공 사태에 갑자기 촛불집회에 후원금 공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시열공 사태가 경영권 싸움인데 갑자기 촛불집회를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계곡본을 누군가가 짠듯이 죽이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계곡본을 죽여야만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짓거리들 하는 거죠 한심하죠 그냥 근거 없이 손혜연이 하천방송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박살내자 기운빼자가 거의 대선 끝나고 방송을 안해요 대선 끝나고 방송을 안하고 한 1개월 전 그러니까 방송을 한 1개월 전에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손혜연이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요 3주 전이라고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3주 전에 갑자기 제가 방송에서 손혜연 언급을 거의 안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시공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더니 갑자기 손혜연이가 발끈해요 이종원이가 나에 대한 흠담을 했대요 나는 사실 손혜연에 관심이 없어요 갑자기 저를 3주 전에 저격을 해요 갑자기 저한테 저격을 하면서 제보를 해달라는 글을 올라가요 갑자기 손혜연이가 발끈하더니 나는 그 당시에 시공과 싸우고 있었는데 손혜연이가 갑자기 참전을 하더니 3주 전에 뜬금없이 이종원이가 저에 대한 험담하는 것을 참고 참았습니다 나는 그 양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욕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발끈하더니 3주 전에 제보를 하던데 그러더니 이틀인가 3일 후에 갑자기 방송을 중지했던 박살내자 기운내자라 뭔가 걔가 갑자기 저를 저격하기 시작해요 이해하세요? 손혜연이가 갑자기 시공 싸움에 최영민 편의를 들고 그러더니 나한테 갑자기 뭔가를 뒤집어 씌우더니 제보해달라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들은 2,3일 후에 기운내자 라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저격을 해요 웃기죠? 하여튼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방송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손혜연이가 김한매랑 허재연이를 불러요 그쵸? 김한매랑 허재연이를 부른데 멍청한 놈들이 손혜연 만나러 갑니다 라는 라이브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알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더니 일제히 걔네들이 포화를 저한테 쏴요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그쵸? 아주 계획적으로 얘네들이 뭔가가 하나의 지령을 맞고 움직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천방송들이라고 하는거에요 한심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건은 본질을 벗어나시면 안돼요 란제리강, 르노체, RTV, 박대용이 얘 셋이서 20억의 돈이 눈이 멀어서 정천수를 쓰레기 만들고 경영권 천탈의 싸움을 이 사안을 벗어나면 안돼요 근데 자꾸 논점을 흐리죠 나와 딴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다 가죠 그쵸? 나와 딴 사람의 싸움으로 계속 가죠 우리는 한 놈은만 패야 돼요 란제리강, 르노체, RTV, 박대용 이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속이고 그들의 뻔뻔한 낯짝을 봐야 돼요 돈받기 모르는 이 새끼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이용해서 40억을 모금해갖고 돈을 펑펑펑펑 쓰고 돈 잔치를 벌였고 겉으로는 정의로운 턱 발로 뛰는 취재를 한다면서 흥신소를 이용하고 이 논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돼요 이놈들이야말로 시민들의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거예요 내야 합니다 거기에 책팔이 감초새끼 그쵸? 정신 못 차리는 허재현이 이런 놈들이 시공과 함께 기자라는 이름으로 기레기 짓을 하면서 우리가 기사 쓰면 내가 붙으면 감옥 안 보낸 놈이 없다 이딴 오만함 검사들과 기자들이 똑같아요 진보 기자, 보수 기자 할 것 없이 이 기레기들의 특징이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잘못된 취재에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죠 절대 사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못된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요 쓰레기 새끼들이죠 이 새끼들이 모여갖고 지금 시민사회를 농락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 새끼들이 농락하다가 시민들한테 걸리니까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시민들 속이고 수십억 올 연말이면 백억은 모일 겁니다 라는 최진숙의 그 카톡 보셨죠? 올 연말이면 백억은 모일 겁니다 라는 오로지 돈의 목적이 있었던 놈들 이놈들이 시민들을 속이고 정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진영을 지키고 있었는데 본질의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공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듯이 저놈들을 끝까지 밝혀내야 돼요 저놈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고 저놈들이 했던 행위가 과연 민주주의형인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형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돈에 눈 멀어서 자기 동료고 먹은 쓰레기 만들고 지내 경영권 찬탈해갖고 막도장 찍고 주주총회 마음대로 해갖고 일대주주 바꿔버리고 지내 마음대로 입마금하려고 어? 스탁옵션으로 조직 나눠주고 그런 그냥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그냥 양아치 새끼들 법카로 지내 마음대로 어? 긁어대고 책 팔아갖고 지네끼리 돈잔치하고 우린 적어도 그렇게 안살았어요 그쵸? 어? 우린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런 나쁜 놈들에게 제가 끝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보면 이준석이가 장애의 여론전을 하죠 그쵸? 이준석이가 장애의 여론전을 하면서 1일 1저격을 하죠 그쵸? 윤석열을 계속 저격을 하죠 변이제가 과거에 박근혜를 찬양하고 박정일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찬양했던 인간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던 인간이 갑자기 요즘 윤석열을 저격하죠 그쵸? 여러분들은 거기에 환호를 합니다 윤석열이 너무 싫으니까 윤석열이 너무 싫으니까 윤석열을 욕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준석을 응원하지 말라는 제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대신 윤석열과 싸워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민주당이 보이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야당인데 이준석이 윤석열과 싸우는 대결 구도가 되어버리면 이준석이 야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준석이 야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민주당에 야성이나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준석이가 1일 윤석열을 저격하고 방송 언론에서 막 실어주니까 민주당에 존재감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준석만 또 다른 1배 성향의 젊은 정치인만 커지고 있죠 변이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이제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인간이 윤석열을 저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해요? 오로지 우리 민주시민사회에서 민주당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은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김건휘만 비판하면 우리 편인 줄 아는 이 잘못된 이 시각을 흐트리는 민주 진영을 흐트릴 수 있는 파고드는 세력들이 점점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이준석이는 다시 총구를 민주당으로 겨눌 거예요 그쵸? 어느 순간 이준석이는 총구를 민주당으로 겨누요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럴게요 아 이준석 이제야 정신 돌아왔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준석의 체급을 이미 이만큼 키워놓고 이준석이가 나중에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더 아픈 거예요 변인자를 이만큼 민주 진영의 투사같이 키워놓고 나중에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면 민주당이 더 아픈 거예요 이해하세요? 절대 그들은 민주 진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괜히 걔네들을 민주 진영에서 응원하고 체급을 키워줘갖고 나중에 그들이 민주당을 공격하면 더 아픈 거예요 회초리 맞을 거를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 진영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왜 안 보일까요? 모든 언론에서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결 구도를 보여줘요 민주 진영에서는 변인자 같은 애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시청률이 올라가요 왜? 쟤는 저쪽을 지지했던 애인데 갑자기 윤석열을 저격해 주니까 그래서 조중동에서 변절자들이 많이 나와서 민주당을 욕해주면 많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보세요 김상진 장군 만세 우파삼존TV 만세라는 새끼가 저를 까는 저를 까는 이런 애들을 응원합니다 이상하죠? 이놈이 민주 진영인 척하면서 저 고소고발에 참여하는 놈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폭행범이랑 김한매랑 그런 놈들이 같이 합세를 해요 근데 이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상진 이런 애들이에요 보이세요? 쟤네들은 민주주의 아니라는 것을 쟤네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를 고발한다고 하면서 서 있는 새끼들이 저런 애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거북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계급본 회원 자격이 없어요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게 이준석이가 장애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윤석열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준석이를 응원하거나 변이제를 응원하거나 잃은 자들을 응원해서 체급을 키워줘서 민주당의 야성흥이 오히려 묻혀버리고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놈들은 태생적으로 우리 민주 지정과 맞지 않는 놈들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우리 민주 지정에서 아무리 이준석열이 믿고 김건희가 미워도 이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것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민주당 중앙위에서 또 똥보를 찾습니다 당원 개정을 오늘 하기 위해서 민주당 중앙위에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그 다음에 전당원 전 권리당원의 투표제를 민주당이 하나의 어떤 의결기구로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7.3%라는 어떤 찬성과 반대 저희가 밀려갖고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자마자 박용진은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을 증명했다 아니죠 민주당이 민주가 사라졌다라는 왜 중앙위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당원이 주권이 당원의 주인은 주권이라고 주인이라고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떠들면서 왜 중앙위에서 부결을 시켰나를 생각을 해봐야죠 본인들이 중앙위의 권한을 유지해야만 자기네들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고 개파를 유지할 수 있죠 전당원 투표제를 만드는 순간 결국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은 바라지 않죠 민주당이 후퇴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의원제는 그러면 존치를 하되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어떤 당심이 있지만 중앙위에서 반대했으니까 대의원제는 존치하되 선출 방식을 바꾸고 여태까지 대의원 누가 뽑습니까 각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대의원 제도 오늘 여러분들 당원과의 콘서트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해달라는 당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아직 저는 최종 결론을 못 냈다 권리당원만 있는 조직 이게 과연 정당 운영에 바람직한 형태일까 라며 대의원을 없애버리면 정당 구조 전체가 조금 이상하게 된다 쉽게 확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원이 부족한 영남에는 일종의 포션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의원제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의원은 그러나 대의원을 뽑는 기존 방식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 어떤 시민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준 상황에서 개혁입법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을 사실 저는 넘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러면 야당이 너무 심하다는 프레임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소위 적극 지지층의 지지는 강했지만 외연이 좁아진다 라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당대표 확실하게 되는 이재명 의원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재명 의원이 개혁에 주춤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로서 당의 분열을 맡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당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최고위원들과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요구 청원 그런 걸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읽히고요 오늘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도 투표를 했어요 당연히 137을 찍었습니다 지금 향간에 정청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지파들의 작업이 그리고 똥파리들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정청래를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137 투표 했어요 저 정청래를 떨어뜨리고 싶은 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은 없다 아무 존재감 없다 오히려 숫자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수석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거리됐을 때나 또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바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최고위원 이다 그리고 많은 각종 의제가 있을 때 최고위원이 먼저 선제 의제를 던지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받아서 쓰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청래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정청래는 떨어집니다 정청래가 떨어지면 가장 1등 최고위원은 고민정이 됩니다 어떤 자들이 이렇게 갈라치기를 할까요 나쁜 놈들이죠 민주 진영인척 생각하면서 정청래가 얼마나 당대표로서 당대포로서 싸움을 줄 아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정청래가 여태까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다 봐와 놓고 정청래를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민정을 밀기 위함이죠 정청래에게 투표하지 말라 그러면 가장 이득을 보내자는 고민정이에요 누가 그럴까요 우리쪽을 가장한 정청래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많은 권리당원 회원 여러분들과 스타타파TV의 오래된 시청자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찬대가 위험하다 그러면 3번 7번 찍으면 돼요 박찬대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송갑석을 막기 위해서는 정청래표를 딴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개소리입니까 어 이게 말입니까 개소리입니까 이거만 봐도 어떤 놈이 민주주의 갈라치기인지 볼 수 있죠 그렇죠 송갑석을 막기 위해서 정청래표를 딴 사람한테 줘야 된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청래표를 딴 사람한테 주면 정청래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혜택은 고민정이 있게 되죠 이런 놈들이 민주주의 안에 있는 끊임없는 갈라치기 새끼들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저의 방송을 시청하고 저랑 같이 여태까지 걸거래서 투정하고 정청래가 어떻게 살아왔고 민주당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분들은 정청래에게 투표하면 안된다 이런 개소리는 안할겁니다 저는 137 찍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알아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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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